시흥시가 전국 최대 규모의 시흥영상미디어센터 건립착공에 들어갑니다. 거북선 경관브릿지가 임시 개방됩니다. 산림복지센터와 옥구목공 체험장이 새단장의 시민들을 찾습니다. 빠르고 간편하게 시청 소식을 전하는 시흥시청 소식의 김유경입니다. 시흥에 전국 최대 규모의 영상미디어센터가 생깁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3월 6일 은계호수공원에서 건립기공식이 열렸는데요. 방송 제작 스튜디오와 음악 녹음실 등 다양한 미디어 교육에 필요한 장비들이 설치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라디오 스튜디오와 장비대여실, 상영관 등 시민들이 직접 미디어를 만들고 확인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시민 참여도를 더 높일 예정인데요. 총 18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고 합니다. 시흥 북부권 주민의 부족한 문화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건립될 영상미디어센터가 시흥시민 모두의 미디어와 디지털 역량 강화에 보탬이 될 텐데요. 앞으로 산미시장과 시화공단 등 소상공인 대상의 맞춤형 교육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준공 직후 운영에 들어갈 시흥영상미디어센터를 통해 은계지구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해안의 노을을 바다 위에서 감상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거북섬 동에 위치한 거북섬 경관브릿지인데요. 시흥시는 오는 16일 시화호의 일출과 일몰 바다와 함께 걸을 수 있는 거북섬 경관브릿지를 임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경관브릿지를 개방하는 당일은 KBS 전국노래자랑 시흥시편이 거북섬에서 개최되는 날이기도 한데요. 거북섬 경관브릿지는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요트와 보트 이용자들의 육상과 해상개류장을 잇는 출입로 용도로 계획됐습니다. 하지만 거북섬을 찾는 일반 관광객들이 늘어나 거북섬 도시경관은 물론 일출과 일몰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로 결정한 건데요. 요트와 보트개류장과 3층 규모의 클럽하우스 등을 갖춘 항만 공공시설 사업으로 거북섬이 서해안의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봅니다. 일상을 보내다 보면 푸릇푸릇한 자연을 주는 산뜻함을 느끼고 싶을 때가 종종 있죠. 우리 시행에서도 이런 분들이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옥구공원에 위치한 산림복지센터와 옥구목공체험장인데요. 일상 속 스트레스와 피로에 지친 시민들을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부터 창의성을 자극하는 다양한 목공체험까지 자연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연물 공예품 만들기뿐만 아니라 옥구목공체험장에서 운영하는 원데이클래스는 온라인 예약뿐만 아니라 현장 접수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이제 날이 따뜻해지고 봄이 다가오고 있죠. 더 많은 시민들이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산림치유와 목공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행시청 소식의 김유경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시청 소식였습니다.